1. 살려라, 박사! 오늘 뭐하나요? 아, 맞아요. 아, 그렇네.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뭔가 남다릅니다, 지금. 아, 잠깐만, 앞에 스팽글. 아니, 이걸 보여줘야 돼. 바뀌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보여줘야 하나?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사실 이것만 봐봐. 뭐야, 뭐야, 뭐야. 아, 설마 2. 정국이 거 뭐야, 정국이 거? 나 이거. 아까 이거 안 해요. 너무 부러운 옷이다, 나도 갖고 싶다. 형, 형들은 또 있대요. 나중에 벌칙 당하면 입어야 돼요. 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달방 촬영 내내 이걸 입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럽다. 자, 멋있습니다. 아, 네, 귀엽네요.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아, 근데 잘 만들었다.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씨. 나중에 건강해서 한번 입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뭐 하나요? 오케이. 자, 오늘 관련하러 가는 것은 포토 워스토리입니다. 포토 워스토리. 포토 워스토리. 와, 방탄소년단 걸리면 진짜 힘들겠다. 방탄소년단 걸리면 진짜 힘들겠다. 방탄소년단은 7명이랑 산 다 찍어야 돼? 7명 어떻게 보여? 조금 협조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꼴즈에게는 벌칙이 있는데요 그 벌칙 또한 여러분이 지금 강의 중인가요? 벌칙 뭐 신박하면서도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고 그런 거 없을까요? 여러분들 음 뭐가 좋을까? 뭐 없냐 요즘? 신박한 거? 1일 누술래 또 지니 할까요? 지니 하니까 내가 또 불안해져 있네 이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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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야 지니 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이 팍팍팍 하는데 이거? 난 너의 지니야 지니 좋아요 I'm your 지니 근데 그게 뭐예요?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지니가 나오는 거예요? 꼴등이 1등 하테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멤버한테 첫 번째 소원 나랑 같이 아차산에 가졌으면 좋겠어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센 벌칙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나 하시죠 한 가지만 제가 한 가지 1등만 빌 수 있는 거 어때요? 두 가지 할까? 1등이 빌 수 있는 걸로 오케이 1등이 꼴찌한테 빌 수 있는 걸로 하나만 그래 1등 상품을 지니 사용권 잠깐만 지니 사용권 1등 알라딘 7등 지니 하자 진 사용법이라고 하자 난 너의 지니야 오케이 아 이런 거 시박하고 재미네요 오케이 좋아 지니 오케이 나 1등 하면 누군가 낚시가 준비해라 우와 와 와 와 와 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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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년 4년 나는 가는 데 옮겨 나는 가는 데 옮겨 나는 가는 데 옮겨 아 벌써 옮겨 와 에스 샘샹 오케이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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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샹 진 지니야 난 너의 진이야 땅국이야 우와 야 뭐야 자 갈게요 감당 하나 enters, Let's 고 bend them up im kind of still as a witness This is not like the баг Oh yes, it is not nar appeals What am I doing? It's not Nonno, it's not Our em saja Our ground books 잠시만요. 감독님! 아니요. 감독님! 아, 손 먹어야지, 나랑가 봉지. 감독님. 태형이 두 장 뺐어요. 아니요, 잠시만요. 마이너스죠. 응, 남준은 그거 내꺼야. 응, 내가 앞이 지킬꺼야. 언제 가요? 네. 왜 그래? 아, 이리 오세요. 아마추어야, 다들. 할리, 이리 와, 이리 와. 아, 질리라, 이리 와. 오케이. 얘들아, 우리 안 뛰기로 했잖아. 자, 1층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노래를 부르냐? 어떻게 해? 야, 근데 카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많이 뜯어도 안 돼. 야, 정보아, 도와줘. 너무 많이 뜯어도 안 돼. 형, 많이 뜯어도 안 돼. 야, 도와줘. 뭐야? 누가 어디 있어? 누가 없어, 누가. 누가가 어디 있어? 형, 나 한 번 더 줘. 나 진짜 도와줄게. 진짜 형, 한 번 더 줘. 정보아, 한 번 더 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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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줘. 형, 나 도와줄게. 뭔데? 형, 형 있으면 안 돼. 나 있으면 안 돼. 하나, 둘, 셋. 뭔데, 뭔데? 오케이, 됐어. 자, 도와줘. 야, 나도 도와줘. 진짜 도와줘. 진짜 도와줘. 진짜 도와줘. 야, 도와줘. 진 J.O.P. 오케이. 도와줘, 도와줘. 야, 너무 많다, 진짜. 번호가 안 좋겠는데, 이거 아닌가? 뭐야? 뭐야? 이거 맞잖아. 이거 아니야, 카드? 어? 이거, 감동이. 감동이, 이거 카드 맞아요? 맞다고? 야, 수고가 많다, 야. 정보이, 어디 있어? 야! 안 많이 줘 있어. 가 봐. 파트판, 교육비에서 파트판. 파트판이 없어. 야, 안 많이 줘 있어, 안 많이 줘. 야, 이리 가야 돼, 그럼? 아, 종구야. 종구야. 어? 종구야. 이리 와, 이리 와. 종구야. 가면 안 돼. 종구야. 종구야. 어? 가면 안 돼. 왜? 종구야. 왜? 내가 왜 이리 봐라. 종구야. 종구야, 이리 와 봐. 왜? 종구야. 종구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진짜 보여줘. 다트판이 어디 있어? 다트판. 다트판 없어. 다트판 없어. 다트판 없어. 다트판 없어. 다트판 없어. 다트판 없어. 한 번 찍어줄 수 있어? 그래. 너무 쉬워. 그냥 졸린 표정으로 바닥에서 사진 찍으면 돼. 나도 혼자 할게. 아, 한 번만. 어? 앉아. 야, 슈가, 제이홉, 지민아. 지민아, 도와줄게. 제이홉. 나 나중에 도울게. 저렇게. 앉아, 앉아. 다가에 앉아서. 여기야. 저게 졸린 표정이야. 지민아, 지민아. 나 진짜 도와줄게. 야, 지민아. 우리 서로 먹고 살다. 지민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야, 도와줘. 나 하나도 못했어. 자, 형. 진영. 왜? 하지마. 빨리, 빨리, 빨리. 형. 빨리, 빨리. 자, 춤추어, 춤추어. 하나, 둘, 셋. 어떻게 됐어? 도와줘. 야, 도와줘. 야, 지민아. 야, 지민아. 형. 도와줘. 공기 star. 윽. 자, 상큼하게 한번 찍어. 상큼하게. 야, 괜찮아. 형, 상큼하게 마음대로 찍으면 돼. 상큼하게 마음대로. 상큼하게. 야, 나, 나, 나. 야, 나도 이거 도와줘. 야, 나. 야. 추가 제이협 지민아. 야, 너 동생들과 하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나 형 드리라고 적혀있어봐. 비, 비. 도와줘. 비는 예쁜 포즈를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서 사진찍기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서 사진찍기 어디세요? 이거 분홍색깔이 작품이야 예쁜 포즈를 호랑이처럼 호랑이처럼 하나 둘 셋 남준이 형 예예예 도와주세요 알았어 도와줄게 나 필요해?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으면 됩니다 오케이 나 어디서? 의자에 앉기만 하면 돼요 앉아? 하나 둘 셋 아니 암마이자 어딨어? 암마이자 한 번씩만 도와주세요 저도 형 여기 여기 암마이자 어딨어? 암마이자 슈가, 제이홉, 지민 모퉁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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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샷으로 만세해야 돼요 지형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뭔데? 태형아 여기 한 번만 네 귀여운 척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오 타브라미 타브라미 뵈어주세요 우와 아 이게 또 으어 아 씨 큰 데가 아 씨 큰 데가 너무나 터무니없게 어렵긴 하네 뭐 하냐 아 아까 슈가랑 있었는데 여기서 봤어야 돼요 형 나 이거 이거 하고 하고 내가 더 근데 잠깐 내가 슈가랑 진짜 나랑 협조 한 번 하는 사람 야 지민아 어 형 내가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도와주지 슈가 제이홉 지민 거다 아니 지겨봐 좀 지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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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저 안 좋아 지민 너도 안 좋아 슈가 제이홉 지민 건데 아 나 애들이야 지민아 어딨냐 나 여기 있어요 나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형 나 도와줄 거야 형 형 여기요 형 여기 여기 형 바로 찍을게 바로 슈가님 어 잠깐 잠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한 번 찍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4명인데 한 명 더 와달라고 해야겠다 또 한 번 더 와달라고 해야겠다 잠깐만 나 이거 뽑고 먹을게 아 씨 아 씨 한 번만 있어 주시 여기서 그럼 기다렸다 우리 둘 다 여기서 찍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모퉁이에 서 자 모퉁이에 서요 자 안고 안고 도도하게 도도하게 부끄러워하며 조금 부끄러워하며 근데 표정은 좀 울상 야 너무 많잖아 왜 하자마자 아니 포즈는 쿠키처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어 야 나 소리야 여러분 우리 네 여기서 한 번 합시다 뭔데 야 윤기 형 너무하네 태형 한 번만 애들이 모이기가 힘드네 우리 진짜 협조할게 진짜 진심으로 알았어 윤기 형 이제 복사한다 뭐야 BTS 와요? 하나 둘 셋 야 너 키를 찾았다고? 키가 어디 있었어? 지금 그냥 벽에 붙어있던데 하나 열어러 가야 돼요 야 빨리 사 사물함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너 이거 다 찍었어? 네 다 찍었어요 와 얘 대박이다 야 넌 진짜 사람한테 협조해주긴 해야 된다 야 나 협조 안해준 적 없어 자 형 어 뭐야 빨리 빨리 시간 더 시간 여기 여기 진 RM 지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 도와주자고 진 RM 지민과 환하게 웃으며 어깨동무하고 벽들과 사진찍기 형 시험아 아 너 카드 찾았어? 카드 키 찾았어요 근데 사물함 안 가봤어요 아 카드 키가 있어? 너 어디서 찾았어? 1층에서 찾았어? 2층에서 찾았어? 2층에서 찾았어 벽들이 어디 있어? 어떻게 생김? 야 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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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도와줘 그냥 카드지 그 RM 지민 제이홉 혹시 있나요? RM 지민 제이홉 이거 내 핸드폰이야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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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부터 나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나야 자 남준아 그 다음 나 같이 오케이 어깨동무하고 근데 난 위에 층인데 어깨동무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남준아 어깨동무해줘 태용 씨 태용 씨 태용 씨 태용 씨 태용 씨 태용 씨 바로 내려올게 자 여기 앉아주면 돼요 눈을 감고 어깨동무하고 셀카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빨리 가야 돼 아니야 안 넣을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정리 좀 많이 남준아 빨리 자, 3층 가야 돼, 남순아 야, 재유야, 빌라라. 너 한 번 더 도와줘야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나 여기 바로 앉으면 돼, 나 오케이 여기 한 번 앉아줘 가자 보조개 보이게 웃어주는데 슈가 형, 나 한 번만 협조할게요 어 아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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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슉가 형, 슉가 형, 슉가 형, 슉가 형 용기야, 도와달라 축의, 송 Ahmori, 쟤가 지민 play small island, 이건 야 제가 이렇게 엎을라는 그거 다트 하는 거 한번 찍어줄 수 있나 안 되어, 제가 세로 찍을게요 내가 필요한 거야? 네 형들이에요 아, 그래서? 형들과 다트 으 으 으 뭐 어떻게 다 뜯어 형 이쪽으로 회전 오케 좋다 으 아 됐다 야 지민아 나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어디 있지? 엘리베이터 어 나 액자에서 찍는거 있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찍는거 있거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자 또 나 업어줘야 된다 오케이 자 일로와 일로와 아 형 저 여기 있어요 제이형 나 밑으로 한번만 도와줘 오케이 오케이 제이형 밑으로 한번만 도와줘 오케이 아 아니 암마이자 좀 찾아주세요 야 카드키토 찾은 사람 형 암마이자 없어요 암마이자? 지민아 어디갔어? 여기 있었잖아 방금까지 자 오오와 빨리 해 오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에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야 야 야 지민아 나 한번만 치워주라 오케이 지민아 나 한번만 도와줘 지민아 나 한번만 치워줘 지민아 나 지금 한번만 도와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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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그럼 나도 협조 한 번만 해줘 하나 둘 셋 어디갔어? 다 왔어? 오케이 나이스 나 한번만 야 나도 잠깐 잠깐 야 정구피 지민아 한 번만 같이 나 잠깐 액자가 어디있어? 액자가 뭐야? 액자가 뭐야? 액자가 뭐야? 액자가 뭐야? 슈가가 옮겨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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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안했어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 спрос 태양이 없어. 나 갈래. 야! 빨리. 나 갈래. 야! 안 해, 안 해. 야, 빨리. 나도 안 해. 나 갈래. 야, 지민아, 지민아. 약속 시킬게. 빨리 가자. 네. 태양. 오케이, 나 가줄게. 간다. 슈가, 슈가 빨리 해줘. 아, 진짜 착하게. 나 왔다, 나 왔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나 해줄게. 있어. 빨리 정리만 갈게. 시간 없어요. 오케이. 안 해, 슈가 버려. 안 해, 슈가 버려. 오케이. 안 해, 안 해, 됐어. 너, 너, 나 이미 삐졌어. 엄마 아이자. 엄마 아이자 어디 있어? 어? 뭐야? 샤워실. 아, 더워. 엄마 아이자, 2층, 아일랜드. 아일랜드. 엄마 아이자, 슈가 어디 있어? 어, 석피. 남준이 한 번만 같이 가줘야 돼. 알았어, 뭐. 아니, 나 이미 안. 갈 수 없을 것 같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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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어떻게 해. 자.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전구가? 귀여운 표정으로. 귀여운 표정으로.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다 왔어 야 우리 돕고 사는 거야 나 돕고 살아야 돼 정구야 돕고 사는 거야 돕고 사는 거야 난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아니 맵 뭐 여기도 있었어? 비보이 자세로 왜 넘어였잖아 비보이 자세로밖에 없어 뭐야 카드기 찾았어 야 우리 돕고 사는 거야 자 돕고 살아야 돼 정구야 돕고 사는 거야 돕고 사는 거야 난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비보이 자세로밖에 없어 뭐야 카드기 찾았어 카드기가 있었어? 오로라가 어딨냐고 오로라가 멤버 전혁이들 싸움을 하면 멤버는 왜 이래 나도 멤버잖아 안마의자에 두어 윤수한 마음에서 안마의자 안마의자고 됐어 아 윤경 찾아야 돼 윤경 윤경 안 찍어줘 아까 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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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취사해 가자 윤경 윤경 솔직히 뭐라 찍어줘야 된다 가다 솔직히 형 생리해 줍시다 아 윤경 어 갈게 갈게 어디 가면 되는데 뭐 가면 되는데 이게 아름이 잠시만 있어봐 잠시만 있어봐 시너지를 좀 찾아보자 카드키가 어딨다 진짜 1,2층에 있다 했나? 몰라 난 카드키를 찾을 수가 없어 진지민 오로라 내가 진짜 도와줄게 진슈가 왕 오케이 오로라 어딘지 알았지? 누가 윤경 쓴다 이게 오로라 아니야? 아 윤경 진짜 찍자 이거 진짜 찍어야 돼 왜 오로라? 그럼 오로라? 그럼 오로라? 형 진짜 오로라가 어디에 찍어야 돼? 오로라가 어디에 찍어야 돼? 오로라가 어디에 찍어야 돼? 오로라가 어디에 찍어야 돼? 내가 한 번 해줬는데 그래? 그럼 또 할 말이 없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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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야 알겠어 화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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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아름 아름 진영 나도 아름 아름 잠깐만 윙크 하신대요 1,2,3 오케이 진영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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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 나 해줘 아름 아름 형, 뭐야? 아이돌 포즈로 분노에 찬 표정으로 모니터 앞에서 사진 찍기 야, 호바 야, 너 이리 와 오케이 너 다 도와줘야 돼 오케이 분노, 분노 오케이, 고맙다 형, 형, 두 명, 나 한 번 봐 나, 나 안마의자 안마의자 여기 있어? 야, 너무 힘들어 형들이랑 나랑 눈싸움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안마의자 누웠고 나는 눈싸움 합시다 우리 반대 네 지민이 형 왜? 진영 어디 있어? 왜? 나 이리 와, 이리 와 유노 한 번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R.M.J. 형! 야 나 협조해야 돼 너 봐! R.M.J.민! 잠깐만! 이거 불러가서! 형 여기서 그냥 가만히 서서 찍으면 돼! 가만히 서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그냥 가만... 가만히 하나 둘 셋! 나가자! 좋아! 좋아! 빨리 빨리! 나무가 보이는! 나무가 보이는! 오케이! 스트레칭! 스트레칭 해라! 스트레칭 하며? 스트레칭 하면서! 스트레칭! 스트레칭! 조용히! 스트레칭! 스트레칭! 좋았어! 야 오박! 오박! 나무 안 보겠다! 나무 안 보겠다! 나 찍었어! 나 찍었어! 나 찍었어! 나 찍었어! 야 여기 지금 다시... 다와 봐! 나무 안 보다! 좋아! 진짜 야 넌 너무 낭농이구나 형 예능이지 얘는 진영 왜 한번만 사진 찍으시면 안돼요? 오케이 종가 하나만 찍으시면 안되냐? 아 되지 여기 너는 그냥 찍어주면 돼 이거 조명 나오게 해줘 자 형 한쪽은 따봉 한쪽은 가려 보여요 형 빼내세요 조명 보이게? 하고 나 묵내고 그리고 요염한 표정 아니 요염한 모습 요염하게 요염하게 하고 표정은 놀라야 돼요 표정은 놀라는데 아 요염하게 어떻게 놀라지? 표정은 놀라야 돼요 다 썼고? 자 하나 둘 셋 아 이제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거 카드가 무조건 아니에요? 어 카드가 무조건 아니에요? 너 하나 찾았다며 네 저 하나 찾았어요 나도 하나 찾고 싶은데 안 보이네 어디 있었어? 그냥 벽 같은 데 붙어있어요 테이프로 붙어져 있어요 아 진짜? 네 지민아 네 일로와 너와 나 찍어줬잖아 형 솔직히 이 형은 카드 찾았을 것 같아 나 카드 없어 카드가 어딘지 모르겠네 나도 카드 3장을 누가 가져갔대 일로와 벽에서 찍자 아 씨 카드만 노리고 있었는데 나도 카드 한 방에 그냥 찾았다 나이스 나 이거 한번 볼까요? 나 100% 사이십니까? 나 100% 사이십니까? 저기 벽에 기대서 기대서? 네 기대서? 더 기대 네 됐어 아이씨 카드 형 카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어떻게 해? 뭐야 왜 이렇게 커? 카드가 나 아까 저거 본 것 같은데 카드 어디 있어? 이거 카드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카드 캐 아니야? 네?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카드 사물함은 여기 2층 저기 끝에랑 안 쓰 attraction 보Laib 이 119 열기 눌러야지 119 오 됐다 뭔데 뭔데 나랑 옷 색이 똑같은 사람과 시 longo 입으라고 엑사스 편집게 아 씨 큰일 났다 카드가 총 몇 장 있다 그랬지 카드가 너 찾았어? 아니 나 카드 찾고 있는데 카드가 없다 나는 카드를 잡기는 끌렸다 혹시 저 한 번만 여기서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바로 옆에서 네 뭔데 뭔데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뭔데 뭔데 정옥 씨 사진 한 번 찍어주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형 정옥이 말씀 드렸어 아 미안해 미안해 네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형 제이홉 거 이거 짐인가 왜 나는 못 찾지 형 아까 찍어줘서 협조 한 번 갔어 어디 형 나랑 사진 한 번만 찍읍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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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보내줘야 된다 네 어 야 지민아 사진 한 번만 찍어줘 오케이 나도 사진 합니다 여기 앞 사진 찍었잖아요 여기 아까 야 지민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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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속 2도 나 협조 한 번 해주나? 아 해 주지 해 주야지 오케이 예쁘다 시어 답하면 되고 하나 둘 셋 오케이, 갑시다. 잠깐, 잠깐. 우리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기다려봐요. 어디 가면 안 돼요? 오케이. 호바. 네, 형. 한 번, 한 번 하자. 한 번 하자. 그럼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하나, 하나. 빨리. 빨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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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슈가 지민, 나 진짜 필요하다. 오케이. 다 한 번 해주세요. 다 필요한데, 한 번만.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어떻게 해? 형, 형, 형. 내가 누구냐 하면. 세 명이잖아, 이렇게 세 명. 슈가, 제이홉, 비. 야, 너 이리로 넘어가 봐. 일단 남쪽. 그 다음 나다. 진짜 세 명 다 도망가면 안 된다. 아, 도망가. 마지막에는 나 한 번만 더 줘야 돼. 알았어, 너 빠져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야, 야. 슈가, 제이홉, 비야. 슈가, 제이홉, 비. 슈가, 제이홉, 비. 이리로 와봐. 아, 나 개다, 형. 나 개다. 같이 하자. 형, 한 번만. 형, 한 번만. 자, 지미야, 네가 찍어줘야 돼. 네, 찍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전부 다 도와줄 수 있다. 자, 지미야, 밑에 내려서 슈가, 제이홉, 비와, 턱을 깨고, 턱을 깨고 춤을 춰야 돼. 턱 깨고 춤을 어떻게 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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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계단 앞에 넣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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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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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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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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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벌써 땀 다 흘려가지고 오케이 여기있어 여기있어 뭔데? 나도 있어야 돼? 나 없어 나 숨어 너 필요해 정국아 내가 찍으면 돼? 뒤에서 지금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 가성비 안 나오네 점프 한 번만 하면 돼 점프 하나 둘 셋 nik 괜찮黄 tracker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남아 320 옥상으로 가야 돼 집사 어디로 가야까 쟈게 갈 안돼 je 정국 어디로 갔어요 나만 와줬는데? 잠시만. 아, 내가 이쪽에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어? 데리러 갈게. 내가 멤버들 데리고 갈게. 야, 잘 어울릴게. 야, 이거는 너무 상수열 아니냐? 나 있어. 나 도와줄게. 진영 어딨어, 진영? 왜, 왜? 진영, 형, 한 번만요. 진영, 제발 지금 당장 라인아웃. 야, 형 땀나. 형, 한 번만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아, 됐어, 됐어. 형. 형. 한 번만 해. 다시 안 하고 있어. 야, 나 땀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부바라도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오케이, 알았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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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자, 형. 알았어, 알았어. 자, 형. 야, 정말. 아니, 나 한 번만. 나 한 번만. 야, 한 명만 해. 한 명만 먼저 해, 한 명만. 나 도와줄게. 진영아, 빨리. 진영아, 이리와. 아니, 아니. 나 지금 뭐였다, 뭐였다, 뭐였다. 빨리. 나 의자 한 번만 더 줘. 의자, 세 명 의자 한 번만 더. 너 손에 방탄소년단 아니야? 아니, 남준 형. 남준 형만. 남준 형. 나는 뭐 하는 건데? 자, 이게 네 명 우리 해맑게. 자, 네 명 해맑게. 하나, 둘, 셋. 야, 야. 옥상 한 번만 가자. 옥상, 옥상 딱 한 번만. 옥상은 너무 힘든지 아니야? 형, 형, 형. 엎어요, 내가 엎어 줄게. 야, 옥상은 너무. 자, 자. 방탄소년단 아니야? 옥상 한 번만. 야, 땀이 나.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아니, 옥상 한 번만 가자. 그건 안 돼. 아니, 내가 옥상 도와줄게. 옥상이면 안 갈라요. 야,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안 돼요. 다, 다 퍼졌어. 얘, 얘 포기했어. 이거 방탄소년단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이 찍지 말라는 거 아이가? tózna 뭐 마 interess坪이라는 거야? 乐적. todos, 정답. 진짜 잘갔다. 이건 좀 arri버렸다고 할 줄 알았어요. 진짜. 다트 나오게. 다트 나오게 찍어주세요? altung Kubernetes Ghost elle. whoseı, wounded himself.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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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진짜 요 p p 어디서 다 있어야 있어 어제요 비하면 도와줘 그냥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뭔데 야 나부터 도와주다 소화 점만 보이더라 면버 아 그 20분 저 부터 자 쉬라 저 여기서 뭐 이렇게 갈게 기다려 갈게 소화전 어디서 소화전 아 아 큰 낫다 이거 으 으 뭐 하시오 하다 공주 둘과 상큼하게 조리비 야 카드가 있었냐? 아 카드가 있어요? 카드만 차도 이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카드 찾으면 진짜 배풀이죠 야 J.O.B 한 번만 도와줘 야 J.O.B 오케이 여기 있어 진 B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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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아 나왔어 아니야 괜찮아 됐어 야 나 도와줘 야 J.O.B 야 J.O.B 야 J.O.B 야 J.O.B 나 진짜 진짜 봐봐 야 눈싸움 해놔 하나 둘 셋 야 나 많이 도와줬잖아 자 J.O.B 한 번만 도와줘 진이 형 진짜 그렇게 울상적인 표현이 없는데 아니 진이 형 배신 많이 나겠다고 지금 10분 동안 아무도 안 찍어줘 빨리 빨리 형 나 협조했었잖아 일렬로 서서 소화전 앞에서 한 장만 찍어주라 오케이 오케이 소화전 보아야 돼 근데 나도 마침 일렬로 서야 되는데 딱이다 소화전 보아야 돼 소화전 보아야 돼 자 갑니다 됐어 그냥 뭐야 태양이랑 나랑 종국이 어 누가 더 커 도레미구나 오케이 맞아요 찍어주세요 뭐야 내가 신발 때문에 큰 거다 내가 할게 형 가 사실 애들이 안 찍어줘서 할게 없어 하나 둘 셋 야 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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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빨리 빨리 오프닝 장소에서 눈썹을 하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진 뽑아야 돼요 지금 나중에 뽑으면 돼요 야 야 야 나 진짜 진짜 카드 한 번 갈라 진짜 카드 한 번 갈라 진짜 역전인데 진짜 안 돼 와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독특하다 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안 된데? 우와 이거 똑똑하네 이 친구 방탄소년단 맞잖아요 진영아 우리 호비를 하나 합시다 아니 집에 다 나왔다고 이것이 호빈이 왔어 우리 우리가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진짜 이기적이다 아까 5분 넘게 안 도와줬으며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진짜 도와주려고 했었어 난 진짜 마음은 그랬어 진짜 안 도망갈게 안 도망갈게 우리 함께 가자고 우리 왜 꼴찌하면 안 되잖아 왜 일대할 생각은 없어야 돼 꼴찌 말하고 싶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자 아 나 마시지 않은 이미 키 순으로 나 카드 캐에 엑 엑 엑 엑 엑 표시 하면 돼 그게 야 종가 하지 않으면 수가요 한 번만 아 아 이제 이렇게 사진 맞추고 로 셀카로 어 그 키사 반포기 상태 키스 르 키 순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수 맞지 진영 경분으로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서 랩이 돌에 그래 어 그 x 자해 얼짱 각도를 잘 해 어 날 수 잘 못하자 너 우리 안 보이게 너 안 보겠지 여기 좀 돌려봐 하나 둘 셋 좋았어 진형 시간 한 번만 봐 야 카드가 있냐? 난 너무 힘들어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계단, 남준이 형, 시민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여기 앉아 하나 둘 셋 지민아 한 번만 도와줄래? 나 혼자서 찍을 수 있는 그게 없다 이게 회의실이지? 어? 여기가 회의실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봐 찍어줘? 아니 아니 같이 너 여기 있으면 돼 눈싸움을 하면 뭐는데 지민이 와요? 옆모습으로 눈싸움을 하면 회의실 앞에서 사진 찍힐 눈싸움이 나 혼자 못하니까 정국아 어? 형 한 번만 여기 도와줘 제이홉 정국과 화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리고 의자에 앉은 사진 찍힐 호보 여기 한 번만 하자 화난 표정? 화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려줘 오케이 야 이거 정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 두 팔을 벌리고 하나 둘 셋 두 팔을 벌리고 와 비용 왜 이리 많아? 아... 뭐야 다들 뭐 해요? 사진 뽑고 있어요? 뭐 했다! 야 카드키가 어떻게 생각했냐? 주민아 그거야? 야 그래도 찍은 거 정리는 잘 해놨네 내가 다 잘 해놨네 아니 카드키가 처음 몇 장 했는데요? 일곱 장 연기 잘 못하네 영국이 아니 난 진짜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민씨 카드키 몇 장 사나세요? 저 두 장이요 지민씨 네? 네? 이야 한 대여섯 장 찾았네 아 너무하네 다섯 장 차 왔나보네 와 야 저것도 전략이다 아 야 진짜 너무하다 아니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삼칭 한 거리로 바꿔 할까 저 몇 장 몇 장 안 찼습니다? 뭐 그냥 야 이 나쁜 인간들아 아 얘가 다섯 장 차 왔네 다 소소하게 그냥 몇 장 그냥 들고 있습니다 여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아 1등은 정해졌네 그럼 RM은 여기 있는데 RM이 일단 안 보인다 RM 얼굴이 안 보여 나 무섭게 몰아붙힌다 너네 나는 첫 번째 야 너네들 몇 번째일 거 아니야? 여러분 딱 들어야 될게 나 다 인정했다 진짜 하지만 내 건 끝났다는 사실 내가 방탄소년단이다 아니지 그 아 방탄소년단 아니에요? 간내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레전드야 이거 레전드야 와 이거 충격적인데 진짜? 제가 상큼하다는 게 뭔지 제 차례 때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로봇이 세? 로봇이 세? 하하하하 로봇이 세? ьте youtub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